국민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 저번에 공무원연금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정치권의 합의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합의해 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사과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합의에 그런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런 심리에 부응해서 퍼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빼앗아 우리 다같이 나눠먹자는 발상입니다. 복지국가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돈을 담보로 우리가 나눠서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은 그동안 있었던 어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을 올려주면 공평해지니 공무원연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표면상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741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421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정규제의 소득이 매월 421만원보다 훨씬 높아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421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근 200 가까이 가능합니다. 소득대체율도 국민연금은 40% 향해 내려가는 중이지만 공무원연금은 62.1%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더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9%, 공무원연금은 7%입니다. 연금 개시연령은 공무원연금은 57세, 국민연금이 65세입니다. 한마디로 내는 돈은 국민연금이 더 많고 받는 돈은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통합하거나 맞춰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치음부터 자기 저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정규제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곡차곡 쌓여서 수익 전부를 가져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은퇴한 노인들이 소득이 없으니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우리들이 돈을 벌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정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정립되고 있는 외형을 띠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 연금을 1988년에 설계한 당시 인구 추세를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미리 돈을 좀 더 내어서 기금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정립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부조체제입니다. 내가 낸 돈은 다른 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늙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내 후손들이 낸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조금 많이 내었으면 나중에 조금 더 받고 조금 덜 냈다면 나중에 조금 덜 받는 일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판국의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공무원에 임용됐을 때 했던 계약이므로 공무원연금은 계약대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0여 년 전에 고쳤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설계될 당시 공무원들의 숫자는 30만 명이었고 공무원들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으며 공무원들의 급여가 일반 국민들 평균의 48%밖에 안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월급을 조금밖에 주지 못하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당시에 30만 명에서 지금의 11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3배 이상 불어난 거죠. 평균 수명은 52세에서 82세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대기업 수준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치고 올랐습니다. 지금의 고용계약이라면 연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 상당액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는 안 했습니다. 미세 조정, 모수 조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조금씩 줄였을 뿐입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를 7%에서 9%로 올리고 2090년인가 70년 후에 338조 원의 절감 효과를 갖는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혁이 될까요? 이 383조 원이 지켜지려면 지금의 82세 평균 연령 110만 명의 공무원이 더 늘어나지 않아야 하고 임금은 모수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숫자는 또 늘어날 것이고 이 333조 원도 절약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급하게 개혁안을 합의하다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준 겁니다. 고참 공무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많이 준 공무원 연금의 구조개혁은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만 약간 손해를 볼 뿐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적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입기간을 종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비협무 상태에서도 장애를 판정받으면 연금으로 커버해 줍니다. 국민연금 혜택은 줄어만 가는데 공무원 연금의 특혜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40년 이후면 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2050년이 넘으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대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불과 30년 후입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30세 직장인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게 될 때입니다. 금리와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채권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1%가 떨어지면 연금 고갈이 1년씩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갈이 되면 그때 연금 보험률을 1% 더 내면 되지 않겠냐고 세정치연합은 주장했습니다. 이걸 새누리당은 덜컥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매달 1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기존의 연금안도 재정이 불안정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재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이 40%대입니다. 우리 40%대가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이번 연금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20대 청년들은 나중에 소득의 4분의 1가량을 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느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수준의 복지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도에는 조세 부담률이 4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다른 세금까지 합치면 월급에서 75%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 임금은 휴신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고 실업자는 휴신 더 늘어날 겁니다. 전체 실업자가 늘어나면 그 세금은 또 누가 감당할까요? 아마 75%가 아니라 그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갈지입니다. 지금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미래는 생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생지옥을 물려줄 겁니까? 이번 합의안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가를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 개혁이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당겨받아서 잔치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늙은이가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금의 기성세대가 진정 이 짓을 원할 것 같습니까? 국민연금은 설계부터 잘못됐습니다. 처음 설계된 88년도에 국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조차도 국민연금을 40%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야압해서 50%로 끌어올려 돈을 더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합의를 한 겁니다. 책임은 당연히 집권당인 새누리당이지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 인기를 얻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안을 던진 거겠죠. 그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란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에 정치인들이 나서기 힘듭니다. 국민연금은 정년제도, 평균수명, 고용형태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과 지금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할 문제지 단순히 숫자를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대신에 서민들, 노인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금을 더 두텁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집중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부자들, 중산층들의 복지까지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왜 정부가 내 돈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합니까? 이건 인간적인 굴욕입니다. 나중에 나에게 줄 돈은 있나요? 나에게 마련하려면 젊은이들을 착취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번 합의는 사회적 합의와 거리가 멉니다. 자신의 이익을 관찰하려는 이익집단에게 휘둘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 논란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합니다.